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가 2017년 대선, 2018년도 6월 13일에 이렸던 지방선거에서 일명 드루킹과 공범했다는 부분들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일탈형에 대해서 아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선 결과의 정당성, 대선 결과의 유효성 같은 부분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에 부장판사 성창호 판사가 이번에 아마 고심 끝에 내렸을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는 일종의 판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웬만큼 주때가 없었으면 그냥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원이 그와 같은 정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압력이라든지 또 사회로부터의 동조압력과 같은 데에 관계하지 않고 여전히 법원은 법적인 그런 사실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대단히 풍격할 만한 일이고 당혹스러운 일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판결의 유효성이라든지 정당성에 관한 시시비비라는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판사들의 법리적인 그런 지식과 양식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 자신은 법정 구속까지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필요가 있거나 또 긴급한 사안이더라도 검도라는 것이 있죠.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정권을 갖는 것이 유일무이한 그런 목표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는 것이죠. 이번 법원 판결에 의하면 결국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경력 전체를 위태롭게 할 만큼 넘지 않아야 될 검도를 넘어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까 우리는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현상의 그 언저리 혹은 뿌리에 있는 그 원인을 한번 추측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새겨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김경수 지사가 대선이든 2018년도 지방선거든 간에 사실 여당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더라도 아마 이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엄청난 일군의 전문가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공모를 해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보면서도 우리 법원이 굉장히 그 형량을 매기는 데는 굉장히 온정적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기를 흔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죠. 어쩌면 미국의 과거에 닉선 행적분 때 선거전에서 상대방을 도청한 워터케이트 사건부터 훨씬 큰 사건이죠. 워터케이트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도청을 했지만 이번 사건은 여론을 조작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온정주의적인 그런 판결이죠. 아마 김경수 지사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타격 입힐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본인이 가담했을 거는 가능성이 있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간에 발을 내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상당히 우둔하고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새겨보는 것은 과연 정치의 어떤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당신보다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하는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구라는 것이 맥믹히 밝혀지지만 이번 경우는 훨씬 더 빨리 그와 같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밝혀지죠. 권력의 오르막길이 있든 내리막길이 있든 간에 진실이라는 것은 묻힐 수 있지만 밝혀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력이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하지만 절대 넘어서서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부분에 손을 내딛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앞으로 김경수 지사권은 시시비비를 관리하고 큰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결과를 보면서 법원의 판결을 내리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점을 새기게 됩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의 의미와 그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